좋아, 똑같이 하세요. 다섯, 여덟, 아홉, 열 마지막에! 서른! 빠리빵! 빠리빵! 전 건. 잘했어! 잘했어! 야 이거 어떻게 하고 놨어요? 정말 진짜. 이거 뭐예요? 두껍 거예요 이거? 활 활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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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해 감사합니다, 우리 이제 가자 끝까지 무뚝뚝 하시네요 저는 대화도 하고 가면 좋았을 텐데 좋은 척을 남겨서 해노랜드에서 힘내 너무했다고 생각하시죠? 너무 애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?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 그거죠 제가 한 번 멈춰서 그런 거였죠 더 덜려고 했잖아요 가자 가자 괜찮아요, 지효가 성공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성공했어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기구는 재밌으셨습니까? 네 재밌었어요 한 분 빼고 다윤 씨는 지금 속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약속한 대로 기와 짱 10장입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깨야 돼요? 네, 그렇습니다 한 번에요? 이걸로요? 네, 그렇습니다 안 돼 자, 이번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또 가세요 이따 봐요 어 전신 쳐야 돼요, 전신 쳐요 그냥 언니 또 탈 수도 있어, 우리 가 가세요, 가세요, 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? 오케이 오케이 네, 열 장 네, 열 장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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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또 타고 싶지도 않다 꼭 눌러버려, 그냥 쭈욱 눌러버려 알겠지? 한 번에 열정 열정 무슨 참을 열정 다 웃기지 마 빨리 도 도 도 도전 도전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안 해줘요 어 어 빨리 산 제발 또 눌러버려 초 개 breathing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! 어떻게 했었어요? 실패 예!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, 이게 빡! 어떻게 해요? 오븐, 오븐, 오븐 되게 힘들어 또 타야 돼요? 또 타야 돼요? 아니야 에이, 아니지 솔직히 아니죠 또 타야 돼요? 아, 5분! 5분! 5분 기다리면 돼 아, 맞아! 5분 기다리면 돼 야, 그럼 우리 이거 타는 의미가 없잖아 아니야 좋은 척 만들었잖아 뭐래? 아, 진짜 아, 진짜 그 얼굴부터 왜 그러고 계셔야 돼요? 살 아프겠다 아, 살 아프시겠다 아, 빨리 이거 좀 더 와줘 아, 아프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네? 뭐라고요? 3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에 카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,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여러분들 지금 오늘 미션을 중단하고 정말 있어요 시간에만 카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, 카페로 뭐 이래? 안 돼 알겠습니다, 당장 가겠습니다 진짜 추우시겠다 뭔가 카펙 있으세요? 저 앞에 가야돼? 하하하하하하 저 목숨이 많으시네 그래,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어 저 앞에 있어요 하나 드려 하나 너들이 오시네 우리 다시 올게요 이러고 계속 계셔야 되잖아 다시 올게요 1분 남았는데 일단 다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계셔주세요 파이팅 하세요 가자 나 시간에 방이 어딘지 몰라 일단 가